일제강점기 당시 불교 사찰 모습이 담긴 희귀 동영상을 BTN불교TV가 입수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영상들은 간혹 공개됐었는데요. 금산사의 미륵전과 5층 석탑 등 구체적인 사찰의 모습이 기록된 동영상은 처음입니다.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오래된 영상 자료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보물 제27호 김제금산사 육각 4층 석탑 뒤로 3층 높이의 미륵전이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외국인 선교사와 장삼을 입은 스님이 또 다른 금산사의 보물 5층 석탑 아래에서 나란히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 당시 김제금산사와 토속정교였던 무극대도교의 본당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사찰 관련 동영상은 아직 발견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최초의 불교 관련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걸스님이 최근 미국인 소장자에게 입수해 btn불교TV에 제공한 이 영상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한국을 조사하기 위해 호남 지역을 촬영한 영상 중 일부분입니다. 미륵전 현판이 지금과 달리 하나였던 것과 육각 다층 석탑이 미륵전 우측에 자리잡고 있었던 점 등 문화재복원과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적강점기 한국불교의 소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종걸스님은 당시 불교계의 독립운동 활동을 알리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 동국사 소장품과 독립운동가 백용성, 박한영 스님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식민통치의 종교를 이용한 일본을 비판하는 수탈의 기억 종교 빛과 그림자 특별전을 기획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고유의 정신을 말살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천왕에게 충성을 다하기 만드는 그런 유형으로 종교를 활용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유화시키고 교화시키고 그런 작업의 일환이죠. 한편 동국사는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름의 날을 맞아 경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문화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나눔의 집 사태로 일본군 피해자를 보듬고 피해 사실을 알렸던 진정성이 폄훼되고 있지만 아픈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